아침부터 맥주 가게 하지마라 레슨이 한번 뜯겨주네 아침부터 맥주 가게 일어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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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준이 일어나세요 도와줘 일어나세요 공준이 공준이 일어나세요 관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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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개좋아 어씨씨 뭔 폐야 일어나 빨리 빨리 나와 밥 다 됐어 빨리 나와 출근하기 전에 애들 아침을 해주려고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애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식으로 배침을 해볼거에요 과연 다이어트식으로 무촌밭이나 샐러드 조리 탕수 늦게 아이스크림 자리 male 안녕 아, 나 머리 봐봐. 아, 이거 나는 오버잖아. 아... 쏘리, 앉아있어. 야, 이리 자? 어, 쏘리, 너 앉아있으면 내가 볼게, 너 일어난다. 그거 같아, 쌩거치로 해, 뚱뚱한 애기. 아, 쏘리. 아, 쏘리. 아, 쏘리. 아, 쏘리. 아, 쏘리. 아, 쏘리. 야, 저거 누구 싫어? 쟤 이모 식사하러 가고 있어? 오늘 걱정된다고. 바프 주러울 때. 왜? 왜요? 아직 아침은 안 해가지고. 지금 몰라요. 아, 쏘리. 뭐야, 근데 이게? 두부 유부초밥. 밥은 안 들어가는 거야? 아, 뜨거워. 아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뭐부터 먹어야 돼? 한 번 먹어봐. 맛있어. 맛있다. 근데 번거롭겠다, 이거. 왜 그래? 아, 나. 아, 나 소리 안 줬네. 엄마, 소리 좀 안 줘. 아, 진짜 못 가지. 아, 나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. 아, 뭘 술을 먹어. 아, 나 어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잤다니. 아침부터 맥주 가게 하지 마라. 비유유. 바로 끓이고 가야 돼. 불러 갔다 놓치지 마라. 근데 이거 되게 많네. 나는 맥주 먹은 게야. 아, 난... 난 유부 알레르기 있는 거 몰랐는데. 난 두부. 얘들아.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 소스가 되게 맛있다. 오늘 어머니까지 많이 먹은 거. 현수 어머니크야? 아, 역시 박귀선 씨. 이귀선이야. 자, 같아. 귀선 어머님 소스 위로 파프리칼리에 먹는다. 지금 먹고 있어? 맛있지, 파프리카. 참 크네. 진짜 맛있어. 이렇게 젓가락. 여기 곳곳 있어. 야, 너도 이거 먹어. 하나 먹었어. 하나 먹었어. 하나 먹었어. 와, 진짜 맛있구만. 아니, 먹었어 하나. 닭가슴살. 닭가슴살. 이거 맛있는데? 식감이 최악이야. 아니야, 그렇게? 코 같아. 아아. 이거 주부랑 뭐 들어가 있는데? 닭가슴살. 닭플리카. 참치. 살 안 찌는 걸로 다 들어가야지. 응. 유부도 한 번 데쳤어. 유부도 데쳤어. 잘 친다고 그래. 자, 지금부터 할당량 2개씩이야. 1인당. 나 그만 먹었어. 나 3개째야. 야, 나도 어디 하나씩만 더 먹어. 하나씩만 더 먹어. 나 지금 다섯 개 먹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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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만들면서 많이 먹었단 말이야. 만들면서 먹었는데 이래? 먹어봐. 맛이란 말이야 이게? 나 진짜 다이어트 좀 먹고 한식하면서 다이어트 진짜. 맛있을 것 같아, 여러분. 빨리 다이어트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. 빨리 다이어트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. 왜? 너는 피해자들의 진정을 몰라. 저 진짜 안 좋은 거야. 아니 우리 사람은. 아니 우리 제일 요리 잘하는데? 발전해. 만약에 9시 반까지 출근이야.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눈 떴어. 그럼 어떻게 하냐? 어떻게 하냐고? 어 그럼 뭐 해? 나였으면 뭐. 적당한 이유를 만들지. 예를 들어. 그때부터 하자 듣자 갔으니까 차에 치인다거나. 아니 왜냐면 언제 차였는지는. 뭐해. 언제 치였는지는? 응 언제 치였는지는. 아 미친 놈. 뭐랄까. 그런 날은 또 일을 존나 열심히 해야 돼. 맞아. 딱 내가 존나 열정적으로 하거든. 내가 그 심리 정해야지. 인정. 내가 부를게. 더 웃고. 야 너 그럴 거면 3분씩 늦어라 그랬네. 그래도 토네? 응. 난 이제 약간. 자학을 하지. 아 씨X야 나 병실이다. 아 미친. 아 진짜 미안해. 아 진짜 미안해. 이러면 약간. 이제. 저 때까지 한 것 같네. 각자만의 플레이 있었구나. 일부러 나를 도록하는 거 봐. 아 나 왜 이렇게 잘지. 분명히 일어나면 했는데. 아 나 진짜. 이러면 약간. 아니 이렇게까지. 알았어 이렇게 돼가지고. 제이는. 난 그냥 최대한 눈을 안 떼려고 해. 아 사라져 그냥. 조용히 있어. 그냥 있는 듯 없는 듯. 조용히 가서. 너네 나름 다 권력이 있구나. 바빴어 우리 각자.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 근데. 미안해. 다시 한 컵까지. 귀여워. 현손의 이모랑 제이는 이모는 왜 온 거야? 하하하하. 언제 들어가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쫄쫄 올 거에요. 야 너네 이거 카메라에 모자이크 해야 될 거 같은데 아 왜 그래 아니 진짜 모자이크를 해야 될 거 같아 왜 그래 아 근데 그 정도 아니잖아 안 한다? 해야 될 정도야? 블러 처리해줘라 아니 핫도그는 구독자가 늘 거 같은데 너 왜 개인 채널을 해줘? 개인 채널은 줄 거 같잖아 아 카메라 앞에서 존나 다정한 척 이제 또 또 왜 이래 아 이게 더 싫어 지금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아 얼굴 가려야 돼 그리고 가릴 거면 이렇게 가려야 돼 진짜 우와 진짜 예뻐 너 이러고 싶어 엄마 아빠 같아 얘는 철없는 막내딸 그리고 나는 아빠 너네네라 난 거야 그리고 강아지 귀여운 우리 강아지 이동아 잘 어울려 멍멍 아 저 새끼 강아지 프레임 존나 시원해 아까부터 계속 잘 어울려 강아지 아 우리 강아지 샤워 좀 시켜야겠다 너무 더럽다 강아지 모기 좀 하자 오늘 아이 하지 마세요 아 우리 바둑이 아 우리 바둑이 아 바둑이 아니에요 바둑이가 근데 약간 고양이 같아 레슨이 한 번 뚫려줬네 바둑아 이거 오늘부터 사료는 덜 줘야겠어 간식 없어 너 야 응? 기동이 강아지 분장 시켜서 가족 사진 찍을래 하하하하 외쳤다 엄마 아빠 빨리 가 하하하하 아니 나는 이대로 유치원생 하고 여기 여기 분장해서 하하하하 일단 준비하고 출근하자 우리 바둑이 이름부터 짓자 바둑이 뭐 할래? 야 그만하라고 왜 내가 바둑이야 알았어 알았어 나 성깔 들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무서워 야 강요국 씨한테 연락해 하하하하 야야 이 새끼 성깔 들어오니까 이 정도부터 시키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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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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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